이 더운데 진짜로 왔다나? 너 여기 사진 찍은 적 있어? 그거 두 살 때인데? 오 멋있어 얘네 뭐 주세요? 길이? 우리 진짜 길이만 보고 가자 선생님 더 앞으로 가봐 얘 앞에까지 와봐 가죽 덩어리구나? 가죽 덩어리구나? 가죽 덩어리구나? 얘네 왜 이렇게 여기 있어? 뜨겁지도 않나봐 얘네 그치? 사진이나 뜨거워 안 뜨거워? 아 뜨거워 너네 둘 다 뜨거지도 않나봐 안녕 얘네 다음 해봐 안녕 다음 해봐 이거 이름이 뭐야? 네 네 예 예 예 옆에서 가만히 들어왔어 어? 그러네? 이거 뭐하냐? 옆에 옆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실 아빠 너무 더워 어떻게 해? 어? 너무 덥다구 어? 뭐야? 기린이네? 어? 뭐야? 기린이네? 안녕 너 왜 잠도 안 자고 왜 이렇게 신났어? 어? 야 공룡 누웠어 또 공룡이 쉬.. 공룡은 힘든가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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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어떻게 해? 아이고 너도 고생이 많네 여기가 얼른 머리 있어 몰룡마름 울룡마름 뭐하나 볼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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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되레 전에 저기 오랫가 봐 제대도 덥나봐 아빠 여기 재미지는 여기 있가봐 재미? 아미? 비닐게 엄청 많아 왜? 자리가 엄청 많아 아들 표를 사야지 빵 이제 끝이야 오늘은 오늘은